자,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8월 10일입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그저께부터 이 하늘에 구멍이 난 줄 알았습니다. 무슨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그것도요, 어떻게 서울 한강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강 이남, 그 다음에 한강 이북을 딱 나눠가지고 한강 이북에는 또 그렇게 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이 한강 남쪽에 강남 서초 동작 이쪽에는 비가 정말 와도 와도 넘어왔습니다. 뭐 들리는 소문에는 100년 만에 온 그런 큰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저는 뭐 100년을 안 살아봐 가지고 옛날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비가 더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물은요, 잠깐만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입니다. 오늘 황금손이 찾아온 것은요, 여기 그러니까 에덴필드라고 하는 탈모 예방을 하는 그런 모근장생 샴푸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쫓아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냥 한약제를 골고루 좋은 한약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이건 누가 개발하신 겁니까? 제가 말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모시는 사람들 모근장생 어성초 샴푸를 개발한 제품 개발하고 기획한 에덴필드 유관석 이사입니다. 아, 유관석 기획 담당 이사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근데 인상이 아주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훈장님 같이 아주 푸근한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멋집니다. 우리 김인정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잘 되셨어요. 반갑습니다. 휴가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오늘 배대열 회장님께서 정말 좋은 탈모 샴푸가 있다 그래서 저도 귀가 쫑긋해서 얼른 따라왔습니다. 대한민국 출산 강국도 삼둥이 다둥이 엄마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하나 낳을 때마다 머리가 한 움큼 또 하나 낳을 때마다 두 움큼 이렇게 빠져서 탈모에 대한 고민도 저 정말 많았거든요. 네. 이 샴푸 저 샴푸 정말 많이 써봤는데 네. 아 진짜 진짜 정말 좋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좋은지 궁금해서 저도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유관석 이사님. 네. 그 이걸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개발하신 거예요? 경동시장에 가면요. 네. 어성초나 자솔 녹차를 지금도 계속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아, 이거 어성초군요. 야, 이거 어성초. 이 고기, 물고기 비린내가 난다고 해서 어성초라고 제가 얼핏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예, 예. 어성초는 옛부터 본초강목에서 대나무 통에 넣어 찌어서 바른다고 써있습니다. 머리에 바른다고. 써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열심히 발효를 시켜서 했는데 좀 간편하게 하고 이제 샴푸를 개발했습니다. 와, 샴푸를. 샴푸가요. 뭐, 통도 아주 튼튼해 보이고 이 모근도 이렇게 튼튼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볼륨까지 케어할 수 있고요. 모근도 튼튼해지고 탈모 예방할 수 있는 샴푸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샴푸에 어성초뿐만 아니라 그 탈모에 좋다는 삼총사 있잖아요. 자소엽, 녹차 그것도 같이 배합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어성초, 자소엽, 녹차를 2대1대1 비율로 넣어서 샴푸에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깐 지금 어성초 추출물하고 자소엽은 그 붉은 잎이 있는 그 덜깨 그건데 그게 아주 한약에서 귀하게 한약 생약으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또 귀중한 녹차 추출물 이렇게 그러면 2대1대1로 이렇게 넣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추출물을.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또 들어간 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부월여로 탈모에 좋은 산수열매, 자왕뿌리, 질경이, 택시덩이. 네. 여러분 보세요. 귀한 약재를 우려내서 이 추출물들을 전부 담아낸 그 바로 샴푸입니다. 약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진하고 좋은데 보통 한방샴푸, 탈모기능성 샴푸 하면은 냄새도 한약냄새가 날 때도 있고 머리를 막상 감아보면 거품이 잘 안나고 뻑뻑할 때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향이? 향이 아주 포근하고 상쾌합니다. 향이? 네. 그리고 거품도 잘 나나요? 네, 거품은 굉장히 풍성하게 날 거고요. 네. 멘톨향을 추가해서 굉장히 상쾌한 향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 박하향이 또 아주 또 사람을 상쾌하게,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주는 게 또 박하향이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여러 개를 꺼내 놓으셨는데 이 가격도 사실 좀 소비자들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이 가격? 홈쇼핑에서 아주 이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네, 많습니다. 홈쇼핑 가격도 세트로 해서 구성이 참 좋고 가격이 좋아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좋은 가격 해 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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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렴하게 해 드리세요. 네. 우리 베데베 세상 만사를 위해서 특별 구성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6개, 1,000mm 용량, 큰 샴푸 6개와 우리 여행에서 쓸 수 있는 파우치. 파우치 들깐? 네. 파우치 7포 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000mm 6개. 이렇게 6개입니다. 그리고 파우치 7개 넣어서. 파우치는 샘플을 이제? 여행 가실 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9,800원에. 택배비? 택배비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포함해서? 네. 그렇습니다. 와 요즘 택배비도 많이 올랐던데. 양이 많아서 택배비도 비싸지만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지금 용량이 1,000mm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보통 샴푸 욕실에 두고 쓰는 샴푸 보통 이것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크실 거예요. 네. 비교를 해보면은. 와. 여기 300mm 보통 중용량 샴푸. 네. 정말 정말 많네요. 두고 두고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겠어요. 온 가족이. 네. 모근장생 샴푸가 좋은 재료도 들어갔지만. 네. 안 좋은 재료는 전부 다 뺐습니다. CMIT, MIT, 가습기 살균제로 아주 해로운 성분입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나쁜 업체들도 있어요. 네. 이런 거 꼼꼼하게 다 뺐고요. 파라벤 6종 벤조페논 두피에 좋지 않다는 건 전부 뺐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방부제라든지 이런 화학성분 살균제 이런 것은 다 뺐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예. 와 완전 천연이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도 받았어요. 바로 탈모제작완화에 도움이 되는 샴푸로 인증. 기능성 샴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참 히트 칠 것 같습니다. 예감이. 네. 이야. 제가 우리 배대열에 세상만사 구독자님들께 잘 좀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힘을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홈쇼핑에서는 69,800원인데 오늘 구독자님들께는 만원이나 저렴하게 59,800원에 똑같은 구성을 다 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평소에 탈모로 걱정 많으신 분들 또 이 샴푸가 볼륨에도 뿌리 볼륨에도 좋대요. 네. 남성분들 여성분들 샴푸 하시고 머리가 딱 붙어서 걱정인 분들 샴푸 잘하고 드라이 잘 말리면 이게 볼륨이 산다고 합니다. 네. 집에서 탈모도 예방해보고 볼륨도 살려서 스타일도 나고 정말 좋은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참 이거 제가 기대됩니다. 오늘 제가 하나 이거 집에 사가지고 가서 한번 잘 한번 머리 한번 감아가지고 한번 내가 내일 꼭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김민정 아나운서님도 이거 한번 써보셨죠 그전에? 네. 샴푸만 했는데도 린스 안해도 되고 트리트먼트 안해도 되고 정말 편안하고 매끄럽고 기분도 참 좋습니다. 와 멋집니다. 네. 나도. 자 배대여래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전화번호 연락처는 제가 별도로 자막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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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흔들려야 돼. 나대여래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